그렇게 용상이 탐나더니 그렇게 포기하기가 힘든 거냐? 저도 잘 할 수 있습니다. 좋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. 왜 기어코 제 자리를 뺏는 겁니까? 그럼 이제 남은 사람들은 어찌 되는 건가요? 모두 세자 저하의 뒤를 따라야 하나요? 우리도 거사에 일조하는 거나 너의 선악에서만 이뤄져야 하는 것이냐? 우리가 끼어들면 안 되는 것이냐? 형님은 진정 제가 짐승에 머물길 바라십니까? 제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면 그게 비록 형님일지라도 단숨에 베어버리길 원하십니까? 한글자막 제공 및 영상에서 만나요 그렇다면, 연구를 올려둔! 연구를 들어가기 위해 연구가 들어가기 위해 전구가 시작되어서